안녕하세요 천재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64년 갑진생 용띠분들을 위해 실패 없는 해운년이 되실 수 있도록 2024년에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6가지를 나눠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기준 생원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내용은 64년생 분들의 2024년 전체 운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6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64년 갑진생 용띠분들께서 2024년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이나 투자 목적에 부동산 구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금전, 재물과 관련해서 다수 욕심을 버리셔야 하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창업, 투자,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서 성공보다는 실패수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창업,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서 주변의 권유나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본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 이직과 같은 변화, 변동에 신중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생각, 목표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사, 이직을 고민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은 해운년이지만 2024년에 가급적이면 변화, 변동보다 현재의 자리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 동토부정, 터부정 등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뿐만 아니라 사업점과 관련된 변화, 변동, 집 인테리어 등도 가급적이면 2024년을 지나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취득 계약, 금전거래는 가급적 피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문서 금전 계약에 관해서 화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각종 계약, 금전거래, 타인과의 구두, 약속조차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문서취득의 경우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계약에서부터 취업, 자격증, 시험 합격 등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반드시 문서취득, 문서와 관련된 일이 성사되셔야 하는 분들은 문서의 화살을 감수시키는 방법이나 본인의 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수, 금전손재수, 실직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피부정, 몸부정, 조상발전, 업장 등으로 인해 사고수, 금전손재수, 실직수 등이 생기기 쉬운 해운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소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만 올바르게 해결하신다면 2024년은 누구보다도 더 좋은 운기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해운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소입구 외양간 고치는 우릴 범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피부정, 몸부정, 조상발전, 업장 등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별수, 이온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잦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서 골이 깊어질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만 아니라 본인의 외도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별수, 이온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만 잘 지나간다면 남녀간 혹은 부부간의 문제들이 눈녹듯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찾아오는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별 중 혹은 이혼 중이신 분들 역시 2024년에 끝매짐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끝매짐을 하기가 힘든 시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람의 인연은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끝매짐을 하는 시기에 따라 본인의 운제나 운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끝매짐의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제수, 사기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6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운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말과 행동이나 무더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관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홀린 것처럼 금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서 2024년에 조금 더 언영에 신중하시고 금전과 관련된 약속이나 거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64년 갑진생 용띠 분들께서 2024년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여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내용은 2024년 한 해 온세를 자주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지키냐에 따라 한 해 온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루치구에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도 64년생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